그림 보니까 케이트가 환하게 웃고 있네요. 우리는 물어볼 거예요. 너는 케이트니? 라구요. 그러면 먼저 음음문은 비동사가 앞으로 슝 하고 먼저 나온다. 기억하시죠? 그래서 이니 너는? 어떻게요? Are you? 다음, 케이트. 좋아요. 붙여서 Are you, 케이트? Are you, 케이트? 자, 이번엔 대답해 볼게요. 음, 나는 그래. 대답하면 음, yes. 나는 그래. I am. Yes, I am. Yes, I am.